4 4 육선지 친구예요 왜요 바쁘세요 저녁에 찬찬해요 나 하루 커피 두 잔 이상 안 마시는데 오늘 벌써 두 잔 마셨어요 그럼 밥 살게요 냄새 안 나는 청국장 잘하는 집 있어요 논현동에 자매 식당요 알아요 이게 무섭 어쨌든 사과도 하고 싶고 냉면은 어때요 이것이 완전 솜사탕일세 튕겨야지 용건 뭔데요 얘기 좀 길어요 우리가 길게 할 얘기 있어요 튕기지 맞자 샤 어쨌든 요 나 북적 한 거 싫어요 북적 거리는 거 싫어서 클럽은 가냐 요이 요이 알죠 새롭게 차도 되고 식사도 되는데 알아요 거기서 6시요 네 야 만나지 응 반석아 예 나 좀 봐 아 예 야 나 나갈게 순순히 나온대 튕기는 신용하고 안 나오면 어쩔 거야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날 봐 놓고 어쨌든 조심해 나 근처에 있을까 울대minist 있어서 4스포인 다행히 11시 11시 1시 12시